아빠! 재민아 가자. 어디 가? 이거 놔. 아빠 우리 고모 할머니 집에 가. 할머니가 놀다 오랬어. 그치 엄마? 미안해 재민아. 왜 미안해? 아빠가 같이 못 가서. 엄마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친구랑 싸우지 말고. 잘 할 수 있지? 응. 제민아 가자. 재민아 가자. 데려다 줄게. 됐어. 필요 없어. 아빠 안녕? 모아 물건 싹 다 버리세요. 비밀 번호도 바꾸고. 네 사모님. 아줌마. 그만 나가보세요. 네. 모아 봤어? 지금 침 싸서 나갔어. 집 앞에서 봤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더라. 쟤도 이제야 상황 파악을 한거지. 재민이 정말 주실건 아니죠? 내가 미쳤니? 재민이를 주게. 그럼 재민이는 왜? 그렇게 안하면 호장을 찍겠어. 지금은 다시 데려와야지. 모아 다른건 몰라도 재민이는 절대 포기 안 할거에요. 당연하지. 어느 애미가 지새끼를 포기하겠어. 그냥 도로 뺏어와야지. 그럼 좀 쉬어.